아니 시작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붙잡더라구요 아직 이거 시작 안했죠 이러면서 방송경기 잡고 싶다 해갖고 둘이 이제 멈추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시작부터 무한 맵이 나오더라구요 진짜 고민했거든요 진짜 기가스 고를까말까 고민했어요 저 평소 같으면 그 뭐야 별생각 없이 그냥 카자 를 막 고르는 편인데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봐 방금 안닿는거 보셨죠 이거 진짜 기가스를 안한 제가 후회됩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대회때 이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 나 이게 방송경기가 아닐줄 알고 진짜 기가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저분이랑 이제 렉메에서 만나 왔는데 진짜 뒤로만 쭉쭉쭉 빠지고 이제 받아먹는 철거만 하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대회때도 무한 맵이다 보니까 이게 뭐 대쉬 웨이브 좌전 저거 봐요 저것도 웨이브 뻥발로 이제 다가간건데 저것도 피해지고 처음부터 이제 무한 맵이 나온거 자체가 좀 운이 안좋았던거 같아요 진짜 기가스 하려고 이봐 이게 일반 캐릭터면은 가드당할 거리거든요 역시 무한 맵에 킹갑 에디 인간 헬리콥터도 피하고 와서 카자가 들쾌할 수 있는게 없죠 5대5 상황은 제가 우선이였는데 저분이 극기사항을 해가지고 저 때 초폭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스였던거 같아요 실수 안할려고 일부러 초폭을 안했어요 무릎하고 닿을듯 말듯한 에디야 그것도 안닿고 막았으면 끝난건데 아 이게 진짜 제주선거 같아요 저것도 여기서는 아밥 오른손이 저기 뭐야 저도 왜 나왔던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초를 하려고 했던건지 맵을 좁은 맵으로 골랐습니다 이미 해설자분들도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일본어 저기 알아들으시는 부분은 이해하셨겠지만 무한 맵이라서 확실히 뭐 에디는 무조건 피해가면서 다는 절권을 할거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렇게 플레이하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더라구요 뒤로 가는걸 쫓아가야되는데 뒤로 가다보니까 벽이 왔죠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였어요 벽이 생경이가 좀 안심이 되더라구요 뭐랄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다리에 잘 안심이 되더라구요 이 자세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구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니는 체리로 불을 하셨는데 이건 안심이 되더라구요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멜켓 마신으로 마무리 하다니 기술적인 애야 와 계속 안앉다가 이제 한번 앉더라구요 놀랬어요 저때 아우 저거 띄웠어야 되는 에디 유저가 저 기술을 진짜 안쓰거든요 저도 놀랬어요 저거 아까 양접 한번 들어갔다고 지독하게 노리는거 봐요 너무 욕심냈죠 저분이 날로 먹으려고 또 벽 생기고부터 뭐랄까 진짜 분위기가 되게 카즈아 페이스로 막 가는게 좀 느껴지시죠 우리 에디 형님 무언 맵을 골랐죠 아 에디 푸니 잡히나 이 캐릭터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 무안맵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디언 여기도 억가가 몇개 나와요 닿는 거리 같은데 안닿고 피해질 때 여기도 억가가 좀 많이 나와요 아 미스 그쵸 그쵸 갑자기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더라구요 막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구요 저거 또 날먹을라 했죠 저거 저도 에디 좀 그래도 꽤 했잖아요 저 패턴 저도 간간히 쓰는데 저것도 저기 뭐야 손 하단 저거를 손나락을 일부러 대쉬해서 썼어요 근데도 안다니더라구요 저게 아 저거 저거 상당히 낮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었고 두 번 쓴 거를 놓친 것도 방금 제 잘못이고 그리고 딜케를 놓친 것도 제 잘못 방금 해설분이 뭐라 하셨냐면 3초 할 때 원래 끌프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는데 1 데미지 차이 나니까 근데 저기 이카리는 1 데미지로 더 주려고 일부러 대초하다가 기용권이 나간거 같다고 이해를 저렇게 까지 이제 해설하는 분들도 이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아 저때 이제 배시 93 했었어야 하는데 망설인것 같아요 내가 배낮 요거는 얼마나 안오면 제가 나중에 멈춰서요 그냥 아이고 팔 움직이 힘들다 싶어가지고 도중에 제가 멈춰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계속 뒤로 가니까 손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한번 서요 저때 아우 아깝다 야 앉았다 이런 왜 들어도 한번 서요 걸려 제가 아유 발 아파 이래가도 안가 피 많은데 내가 왜 가야해 에이 안가 근데 갑자기 멈추자마자 저걸로 슬라로 막 바로 다가오는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레버 잡고 아 빅사리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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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 기까지 모으고 이번 대회는 제가 너무 멍청해졌어요